와, 사석봉이네, 사석봉. 진짜 잘 쓴다. 사석봉이야. 그런데 다시 이렇게 안 쓰고. 아유, 차수 남겨야죠. 잠깐만. 돈까스에 그냥 오리네? 잠깐만요. 지금 느낌이 꽈배기, 떡볶이, 닭강정 고로키, 돈까스 그다음에 중간에 탕이 하나 들어왔단 말이에요. 탕이 있었어? 어묵, 어묵탕. 어묵도 있었고 빨간 탕도 하나 있었어요. 이게 짱봉인지 뭐 하여튼 해석봉인지 뭐가 있었어. 저거 누가 수제비야 했던 거? 수제비는 흰색이고 바로 뒤에 탕이 들어간 게 하나 있었어. 그다음에 버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조리퐁이 올려진 게 있었는데.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그렇지만 어디 모임 갔을 때도 본인 자리 비우면 안 돼요. 본인 자리 비우면 딴 얘기 나와요, 이렇게. 좋습니다. 그렇다면 정답 1차 시도 불러주세요. 난 여전히 네가 참 미워 보이잖아. 바랏게 부르 부르 우리가 친해질 때. 아, 정답이다. 어, 뭐라고요? 그건 왜 잘 결정해요? 나한테는 정답인데 왜요? 오케이, 오케이. 자, 결과! 통계합니다! 성공? 설마? 성공? 설마? 설마? 진짜로? 실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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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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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아휴, 어휴, 어휴. 아휴, 미안합니다. 놀랬어, 미안합니다. 어휴, 어휴, 어휴. 펑픽니스 쇼! 강릉이 나온다고 미리 얘기를 좀 해줬어야 하는데, 아무즉이. 아휴, 매너 없게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주시면. 매너 없게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해요. 아휴, 진짜. 아휴, 진짜. 아휴, 깜짝이야. 소스를 꼭 찍어서. 오우, 인가비다, 인가비. 어휴, 인가비다, 인가비. 어휴, 인가비다, 인가비다. 인가비다, 인가비다. 한번 찍어, 인가비! 인가비! 인가비 찍어! 무슨 맛나요? 이 국 맛? 고기가 너무 신선해요. 고기가 하얗게 보이죠? 하얀 게요. 어우. 아휴, 맛있구나. 오우. 와우.